엠비타야 뭡니까? 왜 거 같아요? 몰라요 왜 물어본 거예요? 뭔데요? 아니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? 궁금해서요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예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? 네 약간.. ENFP? 왜 궁금하신 거예요? 저 엠비타야 좋아해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도 네 사람이 감정을 다 아끼거든요 아 그래요? 갑자기 엠비타에 말할 수 있는데 네네 불가 됐네요 진짜 죄송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엠비타야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무슨 운동인지 진짜 엠비타를 좋아해요 제가 아 진짜? 네 진짜 엠비타야 너무 좋아해요 아 고맙다 네 아 진짜요?